안녕하세요. 실버아이티비 등수정의 가요스케치의 등수정입니다.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.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 찬 바구니를 놓고 가장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모든 과일을 주겠노라고 했는데요. 앞다투어 뛰어가리라 생각했던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.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 입안 가득 과일을 베어물고 희득거리며 신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. 인류학자가 누구든 1등으로 간 사람에게 과일을 주려했는데 왜 손을 잡고 함께 걸었느냐라고 묻자 아이들은 우분투라고 합창했습니다.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쁠 수가 있을까요? 하며 반문했다고 하는데요. 아프리카어로 우분투란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대한민국 공동체에 꼭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오늘도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공수정의 가요 스케치 시작하겠습니다.